ㄱ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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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ㄷ 옛날에 권호준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굉장히 와일드한 폼으로 방을 던지는군요. ㄱㄷ 기준으로 돌려 세웁니다. 장담 안된 헬스 최소 3년차. ㄱㄷ ㄱㄷ 자, 투수! 어... 자... 방금은 변악으로 삼진을 잡습니다 네 mistress 1 어... 삼진! 이야... 짜... 와... 이번에도 스삼진입니다 치열하게 주워 받는 경기가 3회 말까지 갔습니다 30m를 아주... 기상국 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... 와... 마운드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투수 등배분과 의상을 보면, 색상을 보면 류엔진인데 몸의 단단함을 보면 약간 오승환 선수도 생각이 나고요 뭔가 이 몸미 앞들이 딱... 세상 마음 편하게 던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구 템포가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바깥쪽을 요구합니다 아니네요 네, 몸 쪽에 집어넣으면서 또 한 번... 삼진 아... 완벽하네요 정말 좋네요 아... 떠나 보네요 아... 네... 자...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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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